맨 마지막에 하우트 3가지 정도만 얘기할게요. 자 우리는 소셜네트록을 잘 활용해야 되고 페이스북도 좀 재밌게 즐겨야 돼요. 트위터 안하고 카톡은 다 아래 좋은데 저는 페이스북을 꼭 했으면 좋겠어요. 왜? 세상에 대한 이상이 엮여있어요. 이 주류를 모르면 카톡은 벗어나는 대한민국 벗어나는 사람도 아무도 쓰는 사람도 없어요. 트위터는 내가 유명하지 않으면 지금 들어가야 여러분들 알아주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페이스북은 내가 알고 싶은 사람과 닿을 수도 있어요. 오해훈이 페이스북이라서 이렇게 부탁하지 않았다는 전개가 안왔어요. 저 되게 비싸요. 비쌀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굉장히 힘든 자리예요. 근데 친구니까 새롭게 린치피라는 걸 한번 하고 싶다는데 힘이 좀 돼야 되잖아요. 지난 첫 번째 강의에 와셨던 유영만 교수님은 이 사람들은 다 비싼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관계가 있으니까 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러한